전기기사 전기를 전공하는 분들은 모두 가지고 싶어하는 자격증인데 한 번에 취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고쁩니다. 2019년 1회 전기기사 필기와 실기 난이도는 쉬운 편이라고 느꼈습니다. 실제 합격률에서도 높은 수치가 나온 걸 봐서는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이번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풀었던 문제를 계속 반복하여 확실히 제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. 이러한 학습 방법이 한 번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배우락에서 나오는 교재만큼은 확실히 알자는 마인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꾸준히 반복해서 풀고 또 풀어서 교재에서 나온 것만큼은 뭐든지 풀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실기에서 단답형 공부를 할 때 따로 단답형 노트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계속 반복하였고 시험 일주일 전에는 하루마다 반복하면서 까먹지 않게 했습니다. 최연호 교수님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전기기기 수업 때 실제로 회전자를 들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 질문을 통해서 집중을 유도하시는데 이런 섬세한 부분이 교수님의 강의에 빠져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또한 개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시기 때문에 개념 공부할 때 정말 꼼꼼하였었는데 이게 추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교수님 감사드립니다. 교수님의 훌륭한 강의 덕분에 전기기사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.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. 교수님들께서 자신감 넘치는 강의에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믿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전기기사를 취득하려고 애쓰는 많은 분들을 위해 훌륭한 강의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분들이 필기와 실기를 한 번에 합격하기를 원하실 겁니다. 그래서 필기를 합격하고 나서 실기시험을 바로 치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. 그래서 빨리해야 한다는 촉박감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안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촉박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대신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. 공부하는 척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공부했구나 생각들만큼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.